골프 선수 출신 전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그에 붙인 박준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사건의 배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박세리가 설립한 박세리 희망재단은 6월 11일 새만금의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제출된 재단 명의의 서류에 대해 진위를 파악한 결과 위조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의 국제골프학교와 골프 관련 레저시설을 조성하겠다던 3천억대 관광개발 계획이 불발됐으며 골프여제 박세리 선수의 재단이 나섰다며 성공을 장담했는데 어이없게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새만금개발청은 바다를 메워 마치 섬처럼 조성한 부원 쪽에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에 축구장 2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재작년 국제골프학교와 해양골프장 등을 추진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 지정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골프여제 박세리가 세운 비영리법인인 박세리 희망재단에 도움을 받아 3천억대 골프레저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은 그럴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이 가짜로 꾸민 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업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에 전달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재단 측 법률 대리인은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가 재단 인장 등을 위조해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최근 경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 또한 날조된 사업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는 박세리를 포함해 총 5명입니다. 박세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2021년 9월 새로 선임됐습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자인 이치훈은 박세리가 설립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타트업인 바지 인터내셔널의 공동대표인데요. 바지 인터내셔널 측 변호사는 관계가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바지 인터내셔널 역시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희망재단과 같은 공지를 올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바지 인터내셔널과 박세리 희망재단은 강남에 있는 사무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은 OK금융그룹이 출연한 비영리 공의법인 OK배 정장학재단의 최윤 이사입니다. 과거 박세리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를 통해 OK금융그룹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인터뷰 시점이 지난 2020년인 점과 박세리 이름을 딴 OK저축은행 골프 대회가 2014년 개최된 점을 감안했을 때 최이사와 박세리는 오래 알고 지난 사이로 추정됩니다. 강형모 이사는 현 대한골프협회 회장이자 유성컨트리클럽 회장인데요. 그는 일찍부터 박세리, 장정 등 골프꿈나무들의 훈련을 위해 유성 CC코스를 개방하는 등 선수 육성에 힘써온 인물입니다. 다른 한 명의 이사는 박세리와의 이렇다 할 연관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명의 이사 중 박세리와 연관이 있는 3명의 이사가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 박세리 역시 고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단 측은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딸 몰래 3천억 골프 사업을 추진하려다 결국 사다린 안 듯한데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진 박세리 옹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앞서 장윤정, 김혜수, 한소희 등 비투로 부모와 갈등을 빚은 연예인들도 대부분 부모의 판정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녀를 ATM 기계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선 부정적 시선이 많았습니다. 도양해야 할 부모를 어쩌다 손절하게 됐을까 참 딱하다며 해당 연예인들은 동정론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페륜이란 낙인이 찍히기보단 오히려 당당한 태도까지 멋지다며 혹감으로 분류됐죠. 장근석과 안정환 등 연예인들이 부모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가장 큰 이유는 끝없는 부모의 탕진 도돌이표 때문인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 수없는 부채탕감과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지만 부모의 씀씀이가 통제 또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통이 커지는 패턴이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급한 불을 여러 번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돈의 수렁에 빠진 부모는 계속 자식에게 의존하며 빨대를 더 깊게 꽂게 되죠. 특히 돈의 흐름이 도박이나 로맨스, 누가 봐도 황당한 사업처럼 도파민과 연관되어 있다면 더 더욱 이성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연예인들은 최후의 수단인 공권력의 일을 호소하며 외부의 문제를 알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왕래는 끊어지게 되는데요. 수없이 반복되어 온 대화와 읍소, 경고와 압박의 종착지가 결국 고소인 셈입니다. 물론 모든 연예인 부모가 자식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연수입이 30억이 넘어가면 부모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와 경비 처리를 위해 가족 회사를 차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자산이 수백억 대일 경우 절세를 위해 미국으로 돈을 옮기거나 문화재단 같은 공익법인을 설립해 부모, 형제자매를 이사장, 직원으로 등재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 잘 버는 자녀를 뒷바라지한 기여도에 비해 물질적, 정서적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여길 때 생깁니다. 내가 누구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갈등이 골마 터지는 지점이죠. 특히 자녀가 건물을 사거나 억대의 회당 출연료가 미디어에 나올 때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는 박탈감을 넘어 괘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스타나 연예인 가족 사이에서 금전과 관련한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상대 소송 사례가 꼽히는데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10년간 본인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48억 원가량 금전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죠. 장윤정 역시 엄마와 남동생이 10년 동안 번 돈을 다 썼으며 10억 원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번져 남동생 상대 2억 2천만 원 규모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장윤정이 승소했습니다. 박세리 또한 아버지 박준철이 골프를 시킨 이유가 돈이었죠. 1998년 박세리가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박준철은 인터뷰에서 하고 많은 운동 중에 딸에게 골프시킨 이유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거라 생각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오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세리는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 관리에 대해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 맡겨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하신다고 말했는데요. 박세리는 부모님께서 투자하시는 걸 이렇콩 저렇콩 말하고 싶지 않다. 항상 뒤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셨다.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하셔야 한다고 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박세리는 지난 2013년 sbs 힐링캠프를 통해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자신의 골프 상금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박세리는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원 정도 벌었다.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입이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한테 저 골프해야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근데 그 찰나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성공에 있어서 누구보다 뒷받침해주고 싶지 않나. 그래서 힘든 형편을 말씀 안 하시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계속된 사업 부진에 붙이는 골퍼를 꿈꾸는 딸이 훈련받을 수 있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박세리는 저도 원래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첫 프로 데뷔 후 상금 받는 족족 빨리빨리 빚 청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줬다. 빚 가진 게 더 싫었다. 돈은 없어도 된다. 현재 빚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금과 모든 계약금을 다 부모님께 드리는 이유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저를 골프시켰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다. 저는 다 드렸다고 박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의 결과는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직접적인 법정 봉방은 아니지만 부녀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을 듯한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